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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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논스탑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별 직후 쓰라리 심장을 가감없이 표현한 댄스곡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논스탑은 듣고 가기 너무 아쉽지 않나요? 네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네 팀씨 그래서 저희가 한 곡 더 준비했죠 맞습니다 이번 신곡 타이틀곡인 이카로스를 저희가 찾아뵙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무대가 빠질 수 없겠죠? 백칸씨? 그렇죠 이카로스는 갈망하는 대상을 향한 단절한 바람을 신화 속의 임무를 빌려 표현한 곡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열정이 넘치는 로드비의 이카로스 무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? 뮤직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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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 레츠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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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